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반갑다 캐스트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메가스터디의 강민웅입니다. 자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캐스트를 볼텐데 모의고사가 아직 개강은 안했지만 개학은 안했지만 모의고사가 3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 그때 고3도 보고 고2도 보고 고1도 보는데 이 고2 모의고사 모의고사라는 거의 의미가 고2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고2 학습법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 알겠지? 자 고2 모의고사는 일단 봐봐 개요를 잠깐 얘기를 하면 3, 6, 9, 11월에 실시를 해 이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게 아니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내는 기관인데 수능을 내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과 9월 달에 너희들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볼 때 요 녀석을 볼 때 고3들은 평가원 시험을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가원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 4번을 실시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실시 안 하는 회차도 있을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3, 6, 9, 11월이 고2들을 위한 모의고사야 이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 너희들이 대부분 그냥 주르륵 찍고 자고 이러거든? 주르륵 찍고 자. 범위도 모르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본다 아 맞지 그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고2 모의고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인데 자체가 이게 무슨 수능의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다만 체계가 수능 체계랑 똑같다고 형식이 동일하다고 형식이 모든 형식이 고3 모의고사 수능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그 형식을 연습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이 고2 모의고사야 그래서 시험 자체의 결과보다는 그 시스템을 내가 익숙해지고 숙달되고 체화되어야 된다 그런 거에 의미를 갖고 시험을 임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기본 실력으로 봐야 돼 너희들이 무슨 3월 학평 본다고 해서 3월 학평을 직전 대비할 거야? 6월 학평 직전 대비할 거야? 안 하잖아 그치? 그렇지만 연습을 하는 거지 진짜 모의 평가를 하는 거야 수능의 분위기 그대로 수능의 시스템 그대로 그게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수능 날 하루 벌어질 것들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숙달된다고 생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것들을 시험을 치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건 너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일단 범위나 좀 계율을 잠깐 얘기하면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고3도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이야 6월은 고3은 평가원이지만 고2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실시를 한다 9월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리고 11월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3월 학평은 놀랍게도 물리학 원도 아니고 통합과학 있지 너네 고1 때 배웠던 거 그거의 전범인데 물리학원이 따로 분리가 되기는 해 통합과학에 있던 물리 내용이 나오는데 가만히 잘 보면 중등과학까지 중등 물리까지 나와 중등 물리와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 통합과학에 물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등과정까지 나와서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본다라는 거 자 6월부터는 이제 너희들 물리학 1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전범위가 아니세요 1단원 전체 역학과 에너지 전체가 6월의 학평 6월 학평의 범위가 돼 물리학 1은 전체 단원이 3개 단원 되어 있고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 통신으로 되어 있어 그 중에서 1단원 끝까지 수능으로 가면 20개 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그게 20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야 전체 20문제야 알겠지 20문제가 5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 2점짜리 열문항 3점짜리 열문항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4페이지가 킬러 주제다 킬러 주제는 뉴턴 역학 전기력 자기장 이렇게 3가지가 요즘에는 킬러 주제로 나오는데 뉴턴 역학은 2문제 정도가 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너희들 내신 때도 뉴턴 역학이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수능도 매우 중요해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2-1 전기까지 물질과 전자기장이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와 자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2단원의 중간까지가 시험범이야 9월 모의고사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는 3-1 전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3-1 3-1과 2가 있는데 3-1 파동 파트까지 이중성 파트는 안 들어가 이렇게 전범위인 시험이 없다는 거야 3학년 올라가잖아? 3학년 3월 초에 코로나가 약간 이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학력평가가 실시가 되는데 고3은 3월부터 원과목은 다 전범위야 알겠지? 그리고 수능과 범위가 과탐은 똑같기 때문에 대단히 좀 훨씬 더 수능처럼 느껴지겠지 고3 모의고사는 그리고 정시로 가기 위해서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데 그 정시의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3 되면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야 돼 수능의 지표니까 정시는 수능 위주 반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2는 이제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보는 형식 자체에 대한 훈련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하고 싶고 이 모의고사들이잖아 고2 모의고사들 상당히 열심히 교육청에서 만든단 말이야 당연히 너희들한테 좋은 자료가 돼 고3은 정말 중요하지 고3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잖아 그 기출문제들이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야 고2 모의고사들도 푸는 애들도 많아 문제가 좋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어중이떠중이 그냥 사설 문제 같은 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기출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해 둘 수가 있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지 기출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당연히 그 중요한 이유는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을 받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고 평가원이 쓰는 언어를 습득하는 거지 교육청 모의고사도 평가원의 언어랑 똑같기 때문에 최신 수능의 트렌드를 우리가 체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야 킬러문항의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원의 의도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여튼 기출은 반복 재출제되는 게 그냥 방침이야 평가원에 다시 출제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변형은 되겠지만 DNA만 살아있는 것도 많겠지만 재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꼭 명심하고 또 하나하나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하나를 얘기하면 내신에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3월이나 4월 그리고 3월이나 6월 9월 10일 이렇게 보는 이 시험들도 선생님들이 그걸 내신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같이 풀어줘 알겠지? 그리고 고3 모의고사들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고3 기출문제들도 연습해야 되는 거야 고2 때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고2 고3은 아니잖아 사실은 고3은 아니기 때문에 고2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이 2월이거든 2월이면 너희들이 1학기 나가는 거에 대한 물리학원 선행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 거야 그 선행 개념 학습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치?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내신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잖아 남은 방학 동안에 물리학원 개념 학습 잘 마무리하고 전범위를 못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면서 계속 수능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고2부터 노력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고3이 편하단 말이야 학교에 기출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열심히 풀어야 되고 지금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닌데 왜 풀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신의 기출문제들이 수능 기출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병행을 해서 수능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학교 중에는 당연히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잘 해줘야 돼 정시와 수시가 있잖아 그치? 수시가 절반 정시가 절반 너희들 때는 아마 반반쯤 될 거야 지금도 정시가 한 40% 정도 되거든 상위권 대학들이 아직은 수시가 더 많지만 너희들 들어갈 때는 거의 반반쯤 될 거야 그러니까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지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내신 대비가 잘 되면 수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치? 그 문을 두 개를 하나를 닫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철저하게 내신 대비 잘 해주고 EBS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서 기출문제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문제들인데 EBS는 예상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실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EB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내신에 EBS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 수능특강을 반영하겠다 그럼 풀어야 되는 거야 EBS를 보든 책만 그냥 풀든 공부를 해줘야 돼 수능에도 이게 연계교제잖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2 때 한번 풀고 고3 때 또 한번 새로운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을 풀어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너희들의 방향성은 내신 위주로 가지만 수능의 감각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대비를 해주는 게 너희들이 성공의 길이야 문이 두 개면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고2 때는 수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내신을 철저하게 대비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2월이기 때문에 개강을 할 때까지 잘 그 선행 학습을 마무리를 잘 해주고 학기가 시작됐을 때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해주고 모의고사가 나오면 그것도 활용해서 내신 준비해주고 기출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능, 내신 뿐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감각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계속 공부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여기들이 어떤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 항상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